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과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주식 마감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힘들게 지나갔는데 또 아침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는 크게 하락은 안 했죠 네 크게 하락은 안 했는데요. 초반에 또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훅 쏟아지면서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방송을 모니터링은 잘 안 하는데 듣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몇 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면 아침에 정말 좀 강하게 오르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열렸거든요.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안 열렸고 유럽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영국이 2.5%가 올랐거든요. 코로나 이거 거의 끝났다. 접종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한 10시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0시 전후에 갑자기 HLB가 한가를 확 들어가 버립니다. 분위기 좋던 데에서 네 분위기가 지수가 1% 가까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HLB가 사실 보도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보도 기사 허위 공식 관련돼서 발음 주의해 주세요. 보도 기사 아닙니다. 보도 기사 죄송합니다.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허위 공식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한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좋던 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버립니다. HLB도 꽤 큰 그래도 바이오 중에는 좀 큰 회사죠? 시가총액 3입니다. 코스닥에서 그런데 그렇게 큰 애가 쓰러지다 보니까 바이오가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깨 동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의 시청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바이오가 그래서 한 0.6% 정도 오르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이오가 다 같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고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니까 코스피도 그 시점부터 힘이 쭉 빠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은 안 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뭘 허위공시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일단 FDA에서 승인받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자의적으로 좋게 해석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2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HLB 회장이 나섰는데 그거를 보더라도 명확히 이게 판단이 좀 잘 안 서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좀 안 좋은 기사를 써서 내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식의 HLB 입장인 거죠? 입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를 받는 건 사실이나 이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보도가 나갔을 때 괜한 혼란을 좀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조사를 받는 건 팩트다라고 하니까 HLB가 하한가를 갔다가 마이너스 한 15% 12%까지 올라왔다가 거의 다시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다시 조금 안 좋아졌고 그런데 이걸 보면 코스닥 전체를 보면 약간 왜곡된 것도 있었어요. 코스닥 전체를 보면 바이오 섹터만 좀 조정을 받았지 IT 하드웨어, 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우리 정푸루님 좋아하시는 5G 이쪽도 오늘 힘을 좀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HLB 상황이 좀 안정화되네요. 그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코스피도 조금 조정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어저께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어저께도 많이 올라서 차익 욕구도 좀 있었을 거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오늘 코스피는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7천억, 어저께 7천억, 오늘 2천억 그러면서 수급 상황도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HLB 약재만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시장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LB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군요. 해명하는 유튜브 영상도 아마 HLB에 2시에 방송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좀 올렸던 것 같고요. 하여튼 판단을 좀 잘해야 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HLB 이슈가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LG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 사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구글이 사간다, 페이스북이 사간다 이런 뉴스는 있었는데 러시아 얘기도 믿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관련된 뉴스가 돌면서 이쪽이 좀 상승을 했는데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스푸트니크 백신, 스푸트니크 V 이거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거 점검차 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생산해요? 네. 그것 때문에 방한한다고 하는데 방한하는 김에 LG전자가서 스마트폰 사업부, MC사업부 괜찮나? 사볼만 하나? 이런 거 검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유는 지금 LG전자가 러시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LG전자가? 네. LG전자가 1980년대 골드스타인가요? 골드스타. 그렇죠. 골드스타. 금성. 아시죠? 알죠. 알죠. 금성 에어컨. 그 시대 분이시잖아요. 금성 냉장고. 우리 주인집에 그 냉장고가 있었어요. 주인집에요. 저희 여의를 때는 냉장고가 매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TV도 그렇고 TV까지는 저희는 한 80년대 초중반부터 있었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항상 신선식품들을 주인집 냉장고 한 켠에 새 들어서 놨거든요. 그거 눈치가 엄청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금성 거였거든요. 그 시절부터 러시아에 진출을 했다고 해요. LG전자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한 10명 중에 9명은 LG를 알고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1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현지 공장도 있고 가전 현지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LG전자가 러시아에 많이 팔면 됐을 텐데 러시아에 왜 못 팔았을까? 휴대폰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LG전자 공장을 방문한다고 하면 이게 좀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이 계속 적자니까 이걸 좀 잘 팔아먹으면 그나마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가격 얼마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게 다음 뉴스들이 또 생겨나겠군요. 그건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러시아에 혹시 인수되는 거 아닌가 해서 LG전자 휴대폰 사업. 휴대폰 사업. LG전자가 인수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휴대폰 사업뿐만. 네. 휴대폰 사업뿐만. 그런 뉴스로 아마 LG전자가 조금 긍정적으로. 네.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경기를 좀 알 수 있는. 네. 닥터 쿠퍼라고 하죠. 코퍼 아닙니까? 코퍼입니까? 쿠퍼는 저기 다른 데서 흘러나오는 것 같고. 코퍼, 코퍼. 네. 닥터, 코퍼. 구리. 경기.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인데 최근에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국제 유가도 지금 60불을 넘어섰거든요. 네. 원자재 쪽이 세죠. 네.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유발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이죠. 중국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고 중국이 물건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은 다른데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거든요. 일단은 경기 회복, 기대감.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어제 이제 영국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이지만 1,5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미. 그러면 이제 거의 코로나는 종시됐다. 이런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영국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상품 가격도 오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구리 관련된 구리를 생산한다든지 구리가 총알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구 산업 같은 종목들, 상한가 같고요. 풍산, 강세를 보였고 주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또 급등하면서 S5일이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S5일?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석유 제품 수출 증가율이 37.5% 37.5% 이게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니다. 이게 사실 1로 환산하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영업일수가 올해는 1.5일 많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25개월 만에 석유 제품 수출 증가율이 반등했다.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2019년 1월부터 석유 제품은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아마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물동량이 좀 줄었고 2020년도에는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면서 물건은 많이 팔긴 했지만 가격이 반토박 나니까 당연히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25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25개월 만에? 네.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아까 구리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재가공에서 판매하면 재가공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출은 작년에 9월하고 11월, 12월, 1월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증가했냐면 반도체, 가전, 자동차 이 정도에서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 구경제 산업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라든지 중간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얼마 전까지 전른발이 수출 증가했다고 한다면 양쪽 다 상승하는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중국이 생산자 물가 발표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중간제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수출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석유 제품 수출 증가율이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벤트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애플카가 니산이랑 한다만다 하더니 여기 또 아닌 모양이죠? 네. 니산도 우리가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현대차 그룹과 니산하고 폭스바겐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폭스바겐도 우리 애플이랑 싸우는 거 별로 두렵지 않아. 최근에 아우디에서 나온 전기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트론이라고. 이트론.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트론도 괜찮고. 그리고 아직은 컨셉카 정도겠습니다만 미니버스 있어요. 미니버스. 네. 전기차인데 미니버스. 예전 폭스바겐의 미니버스 귀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니버스가 전기차로 나오는데 아주 디자인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난 애플이랑 붙어도 이게 자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너희 OEM 생산만 하진 않을 거야. 이런 반응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가전업계와 IT 이쪽 업계와 자동차 업계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에서 지금 국내 현대차의 1차 밴더는 거의 독점이거든요. 현대차랑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끈끈한 유대관계? 이런 거를 들 수 있어서 쉽사리 파고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중요한 뉴스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휴대폰이랑은 좀 다르다. 네. 만든 거 자체도 좀 다르고. 또 하나 뉴스가 있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2차 전지의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코나 화재입니다. 코나 화재. 그런데 이게 오늘 현대차에서 배터리 분량 전량 리콜하겠다. 7만 7천대 배터리 전량 교체를 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반띵한다면서요, LG랑. 그렇죠. 아직까지는 비용을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게 나와야 돼요. 배터리 셀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나와야 현대차가 얼마 내고 LG가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비용 협상을 조율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2차 전지에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불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시간 지나서 기술 개발에서 원인 밝혀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불이 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 내연기관도 디젤차라고 불이 안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좀 덜 알려져서 그렇지 매년 수십 대씩 불 나더라고요. 코난은 많이 안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11대, 해외에서는 4대거든요. 물론 판매의 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연기관이라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연기관을 안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해결하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불이 왜 났는지에 관해서는 또 저희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약간 다룬 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증시 상황은 사실 분위기가 이보다는 더 괜찮았을 수도 있었는데 HLB 터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못 드셨습니다. 혼자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아니 뭐 식사하셨으면 식사 사주신다는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 시청자분들도 못 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 항상 시청자분들이 우선입니다. 시청자분들 숟가락 드시면 그때도 이제 우리도 숟가락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다 드시고 나면 우리 박지영 차장님 식사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영 차장님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있으세요? 벤키스 구독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벤키스. 유튜브에서 벤키스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